참자! 몰라 이거 하래 두부 두부 하나 더 그리고 양파 돼지고기 그리고 부추 이게 방송이야? 왜 안졌냐? 부추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? 숨이 죽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데 아 잠깐만 도저히 양파는 양파 다지라고 했는데 도저히 양파는 손이 안간다 나 미쳐버리겠다 파괄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 어우 두부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되나? 부추랑 같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조금 해야하는데 고기만두가 아니라 부추만두인데 모르겠다 이거 만두 거의 가족 단위로 먹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 만두는 이렇게 일단 할 때 큰것을 좀 옮기자 아유 너무 큰것을 좀 옮기자 아유 너무 허브 마늘 솔트 양파는 어떻게 하지? 어우 맛있겠네 이게 당후에 후추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두부비린내라 그런게 많아가지고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 자 한번 만두피 만들어 볼게요 후추를 너무 많이 뿌렸나?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건가? 아 하 아 빨리 이런건가? 오 사람 잡거네 시 흥이 조금만 오 오 뭐야 이거 오 많이 유연해졌는데 만두는 사 먹자 안뭉쳐져 물 오케이 만두필을 하려면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어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쫄깃살 찰깃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물가루를 싹 잘라주고 최대한 자 만두필을 동그랗게 해줍니다 막 만두니까요 자 한번 이제 여기다가 소를 한번 올려볼게요 만두소 자 들어간거는 양파 다진거 부추 다진거 두부 으깬거 고기 다진거 후추소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됐으면은 준비하고 그 위에 삼배를 깔아요 자 여기다 이제 고급진 기술 하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급진 기술 하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아주 나쁘지 않아요 만두 안되고 있으니까 수박 헤드 기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머리로 해야 되냐 사람 모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잘라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잘못하면 이게 제가 남자 고시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아..씨 이불에..깜짝이야 으음...음 엄청 달다 와아 와 와 아 얼굴에 따지마이씨 조금만 더 강방증이 있어가지고 이 빨간증이 보이면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색깔을 한 가지만 있어야 돼 똑같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도 물기가 있으면은 대가리가 가늠될 수 있으니까 한번 닦구요 됐다 아하 됐다 들어갔다 이거 조금 나왔네 한번 겁나 싱거워 간장념 바꿨다 아 너무 힘들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배불러서 못먹겠다 맛있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맛있다 다음엔 절대로 만들어 먹으면 안되겠다 으 12시에 방송을 껴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 종료하는 bj 자격콧입니다 자격 코티브 자격 코티브가 3월달부터 대폭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만약에 구독자 50만이 2018년 안에 될 경우 저는 차스폰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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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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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